프로시마 센타우리 이번 행성은 센타우리 관측 과정에서 중력 방위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통해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추가 관측을 통해서 전체 궤도를 5일마다 공전하는 새로운 행성을 칠레에 위치한 유럽 남부관측센터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기인이 있을까? 또 궁금하시죠? 우선 공전 대상항성이 400만km밖에 떨어져있지 않아서 생존 가능 영역으로부터 너무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87도씨 정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은 질량으로 밀어볼 때 대기압도 지구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균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추가적으로 행성이 항상 센타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행성의 절반은 극단적으로 뜨겁고 반대편은 매우 어둡고 차가울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시마 B 행성을 스치는 위성을 프로시마에 쏘아올리는 프로젝트가 스타샷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긴 했는데 확정되고 발사가 되더라도 예상 발사가 15년, 빛의 속도의 0.2배로 날아가는 것으로 예측해도 도달에 20에서 25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시마 D로 이름 붙여진 이 행성은 세번째로 발견된 프로시마 행성이며 가장 가벼운 행성입니다. 이웃인 프로시마 B 행성은 지구와 진량이 유사하고 궤도를 11일마다 공존하고 있으며 프로시마 C는 5년 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시마 D의 초기 예측은 19년, 20년 즈부터 프로시마 B의 존재 확정을 위한 센타우리 관측 중에 생겨났습니다. 센타우리 관측 결과에 5일 주기의 중력 작용이 예측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행성 발견 소식은 에스트로노미 앤 에스트로피직스 저널에 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널은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힘으로 제작합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혹은 j at 저널.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